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승진과 천문가 오주현입니다. 자, 2024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오주모의고사 시즌3 들어갑니다. 자, 일단 시즌1,2를 우리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 우리 오주모의고사의 특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특징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이 모의고사를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특징은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손 놓는 거 아니다. 언제나 선안의 내용들로 우리들이 공부해야 할 범위 내에서만 문제들을 구성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문제 이거 너무 간 거 아니야? 이거 계산 이 정도면 이건 이렇게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의 기출 사례가 있었고 그와 비슷한 유형이나 또는 그런 질문 형태를 가지는 어떤 교과서의 문제라든가 교과서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EBS 연기교제의 어떤 출제 사례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또는 거기서 반걸음에서 한 걸음 때로는 한 두세 걸음 더 들어가는 정도의 문제들로 구성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평가원모의고사의 기출문제의 응용 그 다음 EBS 연기교제의 응용 그리고 변형문제들도 역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탐구활동도 있고요. 새로운 자료도 있고요. 고난도 문제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렇다고 뭐 아시죠? 어려운 문제만 줄창 여기다가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원별, 중단원별 또는 주제별 출제 문항에 대한 어떤 비율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잘 맞춰서 문제 구성을 하고 뭐 이거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 너무 이건 중요해. 그리고 너무 자주 넣어. 그렇다고 해서 그 주제들만 한 회차에 두세 개씩 넣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진짜 수능문제,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의 나름의 어떤 그런 구성 및 그런 배치 그리고 그런 나름의 느낌과 냄새가 절절히 묻어나는 그런 문제들로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OMR 답안지 있고요. 해설지도 제공이 됩니다. 자, 아시죠? 여러분들 해설지 제공되지만 해설지만 가지고 공부 끝내면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의 반의 반의 반 정도밖에 못 챙겨가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한테 빨대 꽂고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려면 해설 강의를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채점 서비스, 채점 서비스. 자, 시즌 3 채점 서비스 페이지도 열립니다. 자, 그래서 쭉 이 우리 대강의실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오른쪽 끝에 채점 서비스 칸이 있으니까 정답만 딱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고 어떤 포인트에서 실수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여러 데이터들은 다음 시즌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만드는 문제들이 조금 더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많은 데이터를 쌓아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모바일로도 돼요. 모바일로도 스마트폰으로 확 하면 그냥 됩니다. 어, 그래. 어, 굳이 해설지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채점해도 되지만 딱딱딱 입력하면 몇 번 틀렸는지 점수가 바로 몇 점인지 딱 개선돼서 나오니까 다른 편리함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시즌별 구성은 일단 뭐 지금 시즌 3까지 왔어요. 어, 10월 달에 시즌 4가 남아있는데 시즌 4는 시즌 3 이후에 파이널 강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즌 4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시즌 4의 출시 시기는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가 될 예정이고요. 어, 전체 완강은 11월 초 가급적이면 10월 말 즈음에 최대한 빨리 일정을 다 끝내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여튼 노력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시즌 1, 2는 이제 스튜디오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었죠? 시즌 3부터는 이거는 현장 버전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일정이 9월 아시다시피 저희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 수업을 한 게 촬영되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해당하는 첫 주, 추석 다음의 첫 주인 9월 17일, 18일 토요일, 일요일 날 현장 강의가 진행이 되고 9월 19일 월요일에 첫 번째 1회, 2회에 해당하는 강의 2회 분량이 업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 주인 9월 26일 월요일에 3, 4회에 해당하는 해설 강의가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1에서 2회 업로드가 되고 이때 3에서 4회 업로드가 돼요. 자, 이 일정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시험지를 받으시면 해설 강의가 올라가기 전에 해당 문제는 딱 시간 맞춰서 풀고 검토하는 것까지 다 끝내고 OMR 카드 마킹까지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의 실전에 입각한 훈련을 해보시고 오케이? 그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하셔라. 됐죠? 일정을 이렇게 짜서 따라오셔라라는 그런 강요와 협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또 우리 지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현장 강의 버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시즌 1, 2 같이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회에 해당하는 해설 강의를 두 강의 나눠서 진행하거든요. 1번에서 10번, 11번에서 20번 근데 그 두 강의에 해당하는 전체 시간, 강의 시간을 보면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도 그렇고 거의 한 2시간 정도 돼요. 1번에서 10번까지가 짧아야 한 40분대 짧아야 40분? 30분대도 거의 없을걸? 11에서 20번은 또 나름 무거운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보통 60분이 넘어가요. 해설 강의가. 70분, 80분짜리도 있고 이해되면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제 현장 강의로는 강의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설명을 차근차근 듣는 게 필요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100% 전달되지 못할 수 있고 또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친구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강의는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하지만 현장 버전으로 조금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제가 설명이 충분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은 스튜디오 버전으로 촬영을 더 해서 같이 또 올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강의가 마스크 끼고 해서라는 문항도 있을 거고요. 마스크 안 끼고 저희 연구실에서 촬영된 문항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때 너무 왜 이건 이거고 왜 저건 저건지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모습으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예정으로는 이때 업로드가 될 때 1, 2회에 다는 모든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모든 회차에 1번에서 10번 정도에 해당하는 전반 부분제 그다만 후반 부분제보다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전반 부분제들은 제가 미리 스튜디오로 촬영을 미리 끝내놓고 현장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11에서 20번 문제랑 같이 해서 각각 19일과 26일 월요일날 업로드를 하게 될 예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정리하면 1에서 10번은 스튜디오 11에서 20번은 현장 버전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회당 강의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여러분들 짧게 할 수가 없어요. 한 5년 전, 7년 전이면 좀 짧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문제들이 좀 무겁습니다. 오케이? 그런 점 알아주시고 이해 가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 한 회를 여러분들이 푸는 건 30분이면 풀어요. 그치? 해설지를 보고 오답 정리를 해. 물론 뭐 본인의 현재 실력과 수준에 따라 그 나름 복귀를 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해설 강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제공해드리는 시간이 짧지 않다라는 건 그 문제들을 해설지만 가지고 딱 정리 한 번 끝내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고. 오케이? 그 하나하나 필요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설명드리는 강의를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잘 챙겨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뭐 참 자주 드린 말씀인데 그 문제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들어있는 건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딱 그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문제를 넣은 거거든. 다 이유와 사연이 있어. 그 문제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주시고 해설가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하고 이제 파이널 들어가자고 됐죠? 음 자 그럼 시즌3에 대한 강의 업로드 일정 말씀드렸고 어쨌든 9월 중에 전체 시즌3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떤 시즌이 좋나요. 시간 없는데 뭐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이런 건 뭐 열 손가락 중에 누가 손가락 잘랐을 때 안 아퍼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깨물면 다 아프지. 그치? 어.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은 어떤 회차 어떤 문제도 열심히 다 했다라고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활용법은 풀고 검토하고 시간 낮춰서 하시고요. 해설지 내용 통해서 1차적인 점검하시고 해설강을 꼭 보셔야 돼요. 오케이? 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해설강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점수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상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잘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여기에 고무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점수가 잘 나왔다면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풀어서 맞은 건지 얻어 걸려 맞은 건지에 대한 확인 과정 반드시 필요하고요. 틀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공부가 안 됐는지 까먹었는지 자료를 잘 못 읽었는지 어? 아 이 자료에서는 이 개념을 갖다 끄집어내서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했는지 아니면 진짜 잠깐 졸려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 풀었는지 그 이유를 다 차근차근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는 여기서 다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기왕 실수할 거라면 미리 해보자는 소리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음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 점수 상처 받지 마시는 거랑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모의고사 할 때가 아니고 개념 복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개념 학습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문제만 드립하고 있다. 이게 진짜 먼 길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음 물론 이제 그건 있어.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건 푸는 본인은 알아요. 와 진짜 너무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 이래서 점수가 안 나온 거랑 어 난 그래 이건 뭔지 알아 풀었어. 다 풀었어. 어 근데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왔네. 이건 다른 거거든.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어 물론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언인 분석은 냉철하게 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심하다면 그 과정이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크게 다가온다면 개념 복습 음 다시 한번 갔다 오시는 게 맞습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개념 복습을 한다는 게 개념 강좌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특정 대단원 또는 특정 중단원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라니까 어 진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번 들었지만 뭐 6개월 전에 10개월 전에 들었었던 개념 강의이겠지만 다시 들어보면 와 그때 이런 설명을 선생님께서 다 하셨구나 제가 다 해놨다니까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땐 대체 제가 왜 그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나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들어오면 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끄집어낸 게 정말 이런 나름의 포석이 있고 이런 기쁜 뜻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빠른 배속으로도 좋으니까 필요하다 싶은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좋다고 풀었어요.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가 예를 들어 뭐 5개 있다 쳐 뭐 3개도 좋아 2개도 좋아 어쨌든 틀렸던 주제가 있으면 해당 주제에 대한 개념 복습을 다시 개념 강의 들으시고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편안하게 듣기만 해도 아 이 문제를 틀렸어 틀린 게 왜 틀렸는지는 알았지만 틀린 기념으로다가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서 책도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보고 오시는 건 아주 적극 권장드리고 싶은 학습 방법이다 아시겠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렇지 농담하는 게 아니고 다시 봤을 때 들리는 게 진짜 많다니까 여러분들 어 깜짝 놀라요 그래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 시즌3 열심히 한번 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저도 강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어 강의 촬영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시즌3 끝내고 파이널 다진선다 백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총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시즌4까지 해서 2023년도 수능 데뷔 완벽하게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시즌3 OT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시즌3 1회의 1에서 10번 문제 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